네, 연구소장 공학부사 이빈 장원이고요. 저는 대전보건대 방송 콘텐츠의 개인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부대방송 LED조명을 주문했고요. 이거는 보면 이제 레드, 그린, 블루, 화이트가 두 개인 그 엘립스 슈퍼스타 S 150W 180W의 LED조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3,200개도 되고 이렇게 5,600, 6,600 이렇게 산색깔 두 개를 섞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두 개를 하나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좋지 않고요. 3,200, 6,600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레드보다 레드. 레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레드. 레드 효과를 낸 거고요. 이게 한번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린이죠, 그린. 그린입니다. 그린을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린. 그 다음에 이거는 블루. 블루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블루. 그 다음에 이거는 좀 화이트인데 이거는 3,200개도 나오게끔 색온도 조정이 됐고요. 이거는 6,500개도 굉장히 색이 차게끔 느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색을 전부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면 이렇게 찬색깔이 나오지 않지. 이렇게 하고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 하나를 또 이렇게 빼고 계십니다. 빼고도 색이 좀 줄죠. 그래서 이렇게 빼면 색이 나오죠.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레드, 그린, 블루하고 화이트도 3,200, 6,500을 쓸 수 있게끔 조명으로 컬러와 영상 조명을 같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준 좋은 슈퍼스타 S 180W LED 프로파일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DMX 5채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디머, 레드 2채널, 그린 3채널, 블루 4채널, 그 다음에 5,2,5채널, 그 다음에 6채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채널 수가 많죠. 채널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를 우리가 채널을 씁니다. 6채널이에요. DMX 6채널이고 1채널은 디머, 메인의 디머, 2채널, 2채널은 레드, 그 다음에 3번채널은 그린, 4번채널은 블루, 5번채널은 3,200K 정도 되는 색온도에 대한 5번채널이고요. 나머지 6번채널은 뭐냐면 6,500K를 컨트롤할 수 있게 조합적으로 만들어라 하는 채널의 방식입니다. 일단 이거는 컬러도 쓰고 또 어떻게 되면 색온도로 조절해가지고 영상도 쓸 수 있고 행사도 할 수 있게끔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COB로 되다 보니까 하나만 키면 하나만 키면 아무래도 조명이 좀 조두가 약하겠죠. 그래서 이런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RGB는 RGB로 쓰고 또 화이트조명, 화이트조명 쓰고 영상용은 또 색온도를 화이트조명으로 문제가 없죠. RGB를 섞어서 쓰면 또 너무 차기 때문에 영상이 좀 굉장히 느낌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LED 전광판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보통 할로겐 쪽에서 3,200K를 넣으면 거의 목사람이 얼굴이 뻘겋게 나오는 게 많죠. 그래서 블루값을 레드값을 많이 빼죠. 레드값을...